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경찰서 함께하는 오늘이 더 좋은 날 여러분들의 비타민 이집표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고개야 천년이 나의 고개야 친구야 운전자 높이들로 건대를 하랴 다핀 배위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 내가 울고 싶다 내가 울고 싶다 운전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엉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고개야 너는 나의 고개야 천년이 나의 고개야 친구야 친구야 운전자 운전자 높이들로 건대를 하랴 다핀 배위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 네가 울고 싶다 네가 울고 싶다 네가 울고 싶다 네가 울고 싶다 넌 천년이 나의 고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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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최고의 힐링 여행지 여기가 어디죠? 홍성군 광천 토굴 새우젓 대축제 개막 축하구연 오늘이 더 좋은 날 진행을 맡은 이영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발효 문화를 대표하는 우리 홍성군 광천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준비한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김 축제에는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맛을 풍요롭게 하는 특히 광천시장에 가면요 먼저 푸근한 어머님의 손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요 참 맛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군 광천급 전통시장의 특별 무대에서 펼쳐지는 축하구연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 대축제 개막 축하 쇼를 함께하는 오늘이 더 좋은 날 유진표 씨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다시 무대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청춘만 가고 너만 믿고 믿고 가고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새끼를 속아버렸네 머리에 흐린 하얀 눈썹이 어느새 내도 안갔네 자달려고 했는데 자다운 것도 없지만 내 나이 6학년 6반 더 이상 못한다 널 따라 못한다 억울해서 나는 못한다 너만 믿고 믿고 가다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새끼를 또 살아버렸네 새월만큼 붉은 수렴은 살아온 흔적이 되고 너 같으면 가겠니 너 같으면 가겠니 다 잔다고 가겠니 아니 벌써 6학년 5반 6학년 5반 머리에 흐린 하얀 눈썹이 어느새 내도 안갔네 잘하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없지만 내 나이 6학년 5반 내 나이 6학년 5반 거쳐다가 6학년 5반 누군." chem tire